스톰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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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스톰컷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테니스 팔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곧 골프 치러 다니는 계절이자 여행을 다니기 좋은 계절이 돌아오는 걸 대비해서 테니스 팔찌를 제작 의뢰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 영국 다녀온 영상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유행을 타지 않는 평생 주얼리 아이템 중 한가지가 바로 테니스 팔찌라고 했는데 정말 정말 돈을 써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얼리라고 생각합니다. 착용하시다가 자제분들께 물려주어도 유행없이 오랫동안 착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날이 풀리고 봄이 오고 그 다음 바로 여름입니다. 다른 곳 말고 왜 저희 스톰컷에서 테니스 팔찌를 맞추면 좋은지 장점을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크게 다섯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번째는 기술력 정교함입니다. 테니스 팔찌가 그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아니지만 스톤을 물릴 때의 섬세함 고르게 세팅할 수 있는 손기술과 눈썰미 그리고 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성이 들어간 제품과 대충 만든 제품은 딱 봐도 차이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바로 다이아 집수입 원가 제공입니다. 금액 비교 많이 해보실 거예요. 저는 구매하고 호구 맞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가장 싫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비교하셔도 금액에서 비싸게 구매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항상 아름다운 금액만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같은 등급 대비 최고의 스톤만을 사용합니다. 저희 스톰컷이 가장 강조하는 것 다이아몬드 전문가가 스톤 하나하나 직접 보고 등급 대비 반짝임이 좋고 컬러가 빠지지 않으며 내 품을 또한 깨끗하게 들어있는 다이아몬드 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깨끗한 스톤 사용해요 라고 하지만 내부를 직접 들여다보거나 반짝임만 봐도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번째 테니스 팔찌나 반찌 이터니티링 전문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곳보다 많이 제작해보았고 그러므로 스톤을 고를 때 중요한 고른 반짝임과 일정한 크기 같은 색상까지 섬세하게 보고 신중하게 선택하여 세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야근은 일상입니다. 고객님들께 만족감을 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다섯번째 변명하지 않는 사후 서비스입니다. 원래는 거에요. 어쩔 수 없어요. 가 아니라 최대한 무료로 해드릴 수 있는 AS 부분은 전부 무상으로 진행되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이 아니라 새롭게 재제작 해드리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쇼핑할 때 가격만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퀄리티가 높다고 해서 금액이 높은 걸 선택할 수만도 없잖아요. 가장 현명한 선택했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금액 소개해드릴게요. 최근에는 랩다이안드가 각광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수련 다이아와 랩다이안몬드 비율이 비슷합니다. 판매량 말이에요. 오히려 랩다이안몬드의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부 텐스 발치 17.5cm 4프론 기준 55개 스톤 들어가며 세팅은 8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3프로 선택 시 스톤의 개수는 줄어듭니다. 랩다이아 개당 5만5천원 우신일부 FS 사이트 베리굿 개당 12만5천원 현대일부 GS 사이트 베리굿 개당 9만5천원 모노일부 개당 9만원에서 9만5천원 퀄리티에 따라 다 됩니다. 원하시는 스톤 곱하기 55개 여기에 플러스 세팅 80만원 하시면 토탈 금액입니다. 일부 텐스 발치 17.5cm 4프론 기준 42개 스톤 들어가며 세팅은 105만원부터 시작됩니다. 3프로 선택 시 스톤의 개수는 조금 줄어듭니다. 랩다이아 개당 12만원 우신일부 FS 사이트 베리굿 개당 28만원 현대 GS 사이트 베리 개당 23만원 모노개당 20에서 22만원 사이인데 퀄리티에 따라 다릅니다. 3부 텐스 발치 12.5cm 4프론 기준 38개 들어가며 세팅은 14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3프로 선택 시 스톤의 개수는 줄어듭니다. 랩다이아 개당 18만원 우신 3부 FS 사이트 베리굿 개당 45만원 현대 GS 사이트 베리굿 개당 34만원 GI FS 사이트 트리플 엑셀런트 3부 개당 49만원 모노 3부 개당 31만원에서 34만원 까지인데 퀄리티에 따라 금액은 다릅니다. 3부 사이즈부터는 랩다이아몬드도 IGI 그리고 GI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세팅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원하시는 스톤 선택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최고의 스톤만을 선별하여 세팅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스톤콧은 현미경과 모니터를 연결하여 실시한 감정을 해드리고 있으며 내각으로 스톤 하나하나 감별 또는 감정이 가능합니다. 저도 어디여서 호갱당하는 걸 정말 정말 싫어합니다. 항상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으며 모든 계약 하나하나에 진심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톤콧이었습니다. 스톤콧이었습니다.